자 안녕하십니까 이거 지금 티치스파에서 자 티치스파 동영상 사이트죠 이 티치스파에서 기계금속 임용 2015년입니다 2015년 임용을 어떤 게 나올까라는 거를 어쩌보고 예상을 하래요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해야 됩니까 했더니 해주면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도움이 되지 않겠냐 하는데 나오면 도움이 되죠 근데 안 나오면 내가 욕만 돼지게 먹는 거죠 그래도 티치스파에서 각 감옥별로 대충 이래도 얘기를 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도 지금 임용 예상문제지 예상문제를 제가 해서 여기서 풀 때 고민을 엄청나게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토요일날 수업을 합니다 토요일날 수업을 딱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주 토요일이 불안한 거야 어떤 문제를 만들어야 이게 될 건가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 지금 예문사에서 나온 2014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관연도 문제는 다 들어가 있어요 관연도 문제 몇 년부터냐 하면 앞에 2009년부터 다 들어가요 2008인가 다 모아봐도 문제가 별로 안 되더라고요 연도만 지금 되게 많지 인터넷 사이트에서 보니까 2002년부터 2013년 거까지 아마 다 들어갔을 거예요 2014년 건 안 들어갔습니다 2014년 거 예상문제 프리반에서 풀었죠 요 2014년 거가 이제 처음으로 나온 거죠 근데 처음으로 나왔는데 요게 또 바뀌었죠 문항수가 바뀌었어요 그거는 테치스파에서 다 나올 거고 요거에 맞는 문항수에 맞춰서 요거로 짐작을 해서 2015년에 나올 거를 예상을 해보세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름대로 이런 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봐가지고 뭐 들어서 그것만 했는데 안 나오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참교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과목별로 보겠습니다 고체역학 봅니다 자 고체역학 다른 말로 재료역학이라고 하죠 자 고체역학은 지금까지 나왔던 거 간단한 문제들 보는데 SFD와 BMD 그리세요 하는 문제보다는 요건 별로 안 나오고 나왔던 건 전부 응력 시그마는 제풍지 M 하는 무슨 응력이 많이 나왔어 굽힘응력 보는 게 많이 나왔습니다 자 굽힘응력 나왔는데 이때 제일 핵심적으로 나온 게 요렇게 생긴 모양이었죠 가중 있을 때 처진구하세요 하는 겁니다 물론 관연도 문제입니다 관연도 문제에 다 나왔던 겁니다 그 다음에 더 핵심적인 거 요렇게 생겨서 이거 보고 어떤 문제 이러고 나와야 됩니다 다 외워야 돼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요기에 응력 구하세요 A점 위점입니다 이 정도보다 더 어려운 걸 한번 찾아라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분이 이 출제하신 분이 같은 분인 것 같아요 같은 분인데 이분은 절대로 응력 쪽에서만 될 것 같아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나간다 하면 제가 책에 앞에다가 써놓은 거 갤러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들 나오면 이대로 푸는 거예요 이대로 풀고 갤러보 하는 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갤러보 혹은 캘러보라고도 합니다 갤러보 캘러보 이거 하는 사람마다 하는 게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SFD BMD와 응력을 구하라는 문제가 제 책에다가 예제 문제로 해놨죠 몇 페이지입니까 뒤에 분야별로 분야별로 핸들만 찾고 에어? 무슨 놈도 여기 없네? 아멘 좀 시간이 걸려도 좀 찾은 겁니다 자 페이지 338쪽에 문제 110번에 다가 없는 게 아니에요 갤러버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 응력은 된 것 같습니다 그쵸 그 다음 재료 효과에서 또 엄청 잘 나오는 게 이렇게 생기는 응력 분포 현상이 잘 나옵니다 응력 분포 현상 이렇게 생긴 거 나왔었지 이렇게 생겼는데 어디다가 굉장히 차관점을 줍니까 하니까 부호에다가 차관점을 엄청 많이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까지 해줘야 되냐 하면 우리는 이렇게 걸려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렸다 그럼 이거 무슨 응력? 삼축응력이죠 모아라는 사람이 삼축응력을 3차원 응력을 2차원으로 표현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나가지 않겠냐라고 봅니다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면 여기까지 조심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 입시론 x와 입시론 y와 감마를 놓고선 모아원 그리는 것도 있었죠 이것도 해주셔야 되지 않겠냐라고 봅니다 자 또 여기까지만 해서 굽히믹력만 나오냐 하면 우리는 처짐에 관한 게 나올 수도 있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짐을 뭐로 원하는 거를 보냐 하면 면적 모멘트법 이런 것도 준비는 해야 됩니다 면적 모멘트법도 있지만 면적 모멘트법도 있지만 우리는 이거 부정계수법하고 에너지법을 보시기 바랍니다 처짐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 보호에 대한 거나 단면에 대한 거는 더 아픈 것 같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보일러 통 압력 용기 이런 게 나올 만한 거지 압력 용기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시그마는 얼마? 2T분의 PD 또 4T분의 PD 요거를 뭐 해야 돼? 유도를 전부 할 줄 아셔야 되겠다 그 중에 뒤에 논술형에서 나오는 게 이런 것들이 나오고 나머지 것들 간단한 것들은 앞에 있는 공식 외워서 그냥 단답형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으면 재료역학은 됐다 이 정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가 너무 어렵잖아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분들은 공고책 보고 그것만 보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나오는 시험이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다 자 이제 열 들어갑니다 열력학 자 열력학은 순수연력학만 나오는 거는 좀 없지 않냐 이러고 봅니다 그래서 열력학하고 뭐랑 같이 들어가는 거냐 자동차공학하고 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열력학은 어디다가 주로 주환점을 줍니까? 그러니까 에타 효율입니다 효율과 하는데 우리는 기간 효율도 있고 사이클 거꾸로 돌아가는 냉동기 사이클 효율도 있겠죠 그래서 열력학에서 이쪽하고 딱 붙는 게 오토, 디젤, 사바세, 브레이턴 사이클 문제가 항상 여기서 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 유도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조건으로 유도한다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력학 개념을 확실히 딱 잡고 증기 쪽에다가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증기 쪽 증기 쪽 사이클이니까 우리 뭐 랭킹 사이클이다고 되는 겁니다 자 자동차공학 여기서 또 한 두 개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열력학에서 두 개, 자동차에서 두 개 무슨 형인지 모르지만 그런데 자동차공학 연도별로 나온 거 딱 그러면 공기 흡입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흡입 다기관이 되죠 흡입 다기관에서 들어와서 뭐로? 점화 프로그에서 점화가 되죠 여기도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조금 잘 안 나오는 게 이건 전기가 들어가는 거이라 기계 금속하고는 조금 별도다 해가지고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엔진이 나옵니다 마력이겠죠? 엔진의 마력이 킬로와트 몇 킬로와트냐? 이런 게 계산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뭡니까? 그 다음에 나온 게 우리는 배기 가스입니다 이번에 나온 게 배기 가스가 2014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쭉 나온 거 보니까 우리는 자동차 공학 크게 나누면 기관하고 세시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기관 하니까 기관은 엔진 그 다음에 동력 전달 장치가 있는 거지 이 전달 장치가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달 장치 쪽을 나올 순서가 아닌가 이러고 봅니다 그러니까 크로치, 커플링 이런 종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FF 엔진이냐? 이건 프론트 엔진, 엔진이 앞에 있고 프론트 드라이브, 그러니까 전륜구동이죠 그 다음 F, 그 다음 FR 그러니까 프론트 엔진, 리어 드라이브지 이 차이점 하고 나니까 추진축 얘기가 되는 거죠 이 추진축이 방향 전환하는 거지 방향 전환, 뭐 이런 거에 대한 게 자동차에서 같이 나오지 않겠냐 연력학은 나오면 서술형이 나올 거고 자동차 공학은 이거 제일 처음 나오는 거 기입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2014년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연력학은 서술형이니까 어느 정도 푸는 거겠지 자동차 공학은 단어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떤 단어인가 이거를 보시면 됩니다 연력학은 이 정도 보고 뒷부분에서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력학은 앞부분 0법칙, 1법칙, 2법칙, 3법칙도 잘 안 나오지 이거 확실히 기억해 주시고 자동차 사이클 기억하면 될 것 같고 자동차 공학은 용어를 많이 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어차피 총매는 다 해야 돼? 안 해야 돼? 다 해야 되죠? 3원 총매 이런 거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배기가스까지 나왔으니까 이제는 더 뒤, 마후라? 마후라는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다시 앞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흡입다 기관 잘 보셔야 되겠지 또 배기다 기관도 있죠 다음에 연력학 봤습니다 유체혁학 봅니다 유체혁학도 우리 서술형으로 한 두 문제 나오는 거 있습니다 두 문제 나온다고 봅니다 그런데 유체혁학은 처음에 역사적으로 연도별로 나온 걸 조금은 개념 나왔습니다 그 다음 Q는 AV 나왔습니다 그 다음 감마 분의 P 플러스 2G 분의 V자성 플러스 Z 하는 베르누이 방정식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이 Q는 AV하고 이거하고 여러 가지로 붙여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순서대로 나오더라고 그 다음 나온 거 뭐냐 그 다음 나올 거 Git 이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Git 이론 그러니까 이거에서 우리는 F는 얼마? 감마, H, C, A 그 다음 HP 혹은 Y, P 이런 것만 계속 나왔어요 이런 것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올 게 없어 그럴 거 없어 문제 만들 거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단계 넘어가면 뭐가 돼? Git 이론이라든가 부력이라든가 이쪽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레이놀즈수 후루두수 뭐 이런 거 여기서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Git 이론이 아니겠느냐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나올 순서입니다 나올 순서다 그러면 재료역학, 연력학, 유체역학 그 다음 설계죠 설계는 재료역학에서 너무 축의 단면에 대해서 나오니까 이 설계에서는 기본 되는 거 우리 처음 시작하면 나오는 거 뭐예요? 나사지 나사 그 다음 리벳 편심 리벳 이거 잘 집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치차 나오겠죠? 그래서 아까 좀 전에 했던 게 전이기어 X 뭐였어? 전이량 그쵸? 17 마이너스 Z 뭐 이런 거 있었죠?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너무 뻔한 것들은 이번에 치차 나온 거 DK 바깥지름구 아세요 M의 Z 플러스 E 이런 것도 나오는 거에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것만 하지 말고 나사 리벳 치차 용접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용접 여기다가 치중을 해주시면 되고 브레이크 옛날에 한 번 나오는데 되게 어려운 거 나왔었죠? 브레이크 뇌확 브레이크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료 열 유체 설계 공작입니다 공작이 이번에 2014년에 나온 게 주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출제하신 분들이 바뀌지 않는다면 올해에도 주조가 나오지 않냐 이러고 봅니다 올해 바뀌었다 그러면 주조 말고 연삭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이분도 되게 자주 문제 출제하셨던 분이죠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인지는 근데 이번에 연삭이 적게 나오고 뭐가 나왔어? 주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주조 쪽이다 라고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그림 쫙 보니까 이게 무슨 책 갖다 그냥 그대로 갖다 놓은 거냐 하면 문흥당에서 문흥당에서 나온 기계 공작법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그 그림이 그대로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을 좀 봐줘야 되겠구나 물론 공고책에도 그대로 그림은 있습니다 공고책 그림도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공고책 가지고 써도 충분히 쓸 만한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말고 공작 쪽에서는 절삭이 또 안 나오면 안 되겠죠 그쵸? 그럼 절삭 나오는데 절삭하니까 구성인산 나왔었죠? 그 다음 칩 종류 나왔었죠? 또 이것저것 별거 다 나왔잖아 그래서 제가 이번에 보기에는 마찬트식이 나오지 않겠냐라고 봅니다 그래서 마찬트식을 엄청나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우리는 한 반 정도 재료 열 유체 설계 공작 하고 되는거지 자동차 공학 근데 이번 2014년에 유공합이 많이 나왔습니다 유공합 이번에도 나오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나오면은 뭐 용어 정도 괜찮냐 용어 정도다 뭐 특별한 오 이번에 나온거는 정말 맞히신 분이 그냥 소가 걷다가 쥐 헛발로 디딘 거 아니면 기관제 강사하는데 제가 유학 담당입니다 아니면 맞히기가 힘든 문제였습니다 다음 안 나왔는데 PLC 쪽이 안 나왔습니다 PLC 쪽이 또 머시닝센터 쪽이 안 나왔습니다 이거 준비하셔야 되지 CNC 선반과 CNC 밀링과 머시닝센터 이거를 명령어 안 외울 수 없죠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유공합하고 PLC하고 이거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뭐 제일 중요한 거 금속재료다 금속재료 그래서 공정만 나왔어요 공정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포정 나올 것 같다 했는데 포정 나왔습니다 그럼 포정이 뻔해 그럼 공정 문제는 교과서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집중해서 하셔야 되고 모두 좀 보셔야 됩니까 편정도 조금 보시기 편정도 어렵게는 안 나올 거예요 편정 하고 나오는데 금속재료도 공고책 내용이 너무 적습니다 적어서 이거 편정 보는데 이거 금속재료 문제를 제가 여기서 만들 때 어디서 만듭니까 금속재료 사이트에 보면 기능장 사이트가 있습니다 금속재료 기능장 두 군데가 있어요 거기 보면 문제도 나와 있고 답도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거 참조로 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시험이 지금 12월이니까 기간이 얼마 없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보는 거예요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정리해서 뭐 여러분들이 만든 대로 놓고 암기하시는 겁니다 출제하시는 분도 제가 지금 관연도 문제를 다 놓고 다 놓고 답을 다 적어놨죠 그러니까 이 책입니다 이 책 보고 일단 이 책 다 외우시는 거예요 이 책 다 외우시고 여러분들 정리한 대로 또 외우시고 그리고 올해 2015년 임용이 인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그 당시 그다지 대수가 세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시험 봤는데 제 예상입니다 문제가 2014년 정도로 나온다면 반타작하면 붙지 않겠냐라고 보는 거예요 2분질 100점 100점 맞아야 붙는다 시험 안 보는 게 낫죠 인원이 많이 뽑아 또 준비하신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러니까 한 반 정도만 맞으면 붙지 않겠냐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도 예상 문제라는 건 찍어야 맛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한 10회 정도로 갑니다 그러면 한 해분에 약 20문제 20문제 꼴이다 그러니까 한 200문제에서 250문제 풉니다 거기서 몇 개 나오면 돼 저는 비슷하게 나온 거 반이면 성공이다 이러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1차 성적이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차 성적 좀 좀 많이 맞고 2차가 올해 이상하게 이상하게 실습이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있는 데가 한 세 군데밖에 없대요 나머지는 전부 강의 시연입니다 그럼 강의 시연 딱 하는데 강의 시연은 특별하게 하지 않는 한은 점수 차 많이 나 안 나 많이 안 납니다 별로 안 난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합격은 어디서 갈라져 1차 시험에 성적으로 갈라집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 2차도 제가 1차 시험 보고 답지 쭉 따라서 제 메일로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장소가 어디 될지 모르지만 모아서 2차 한번 발표하는 거 딱 한 번만 봐드릴 겁니다 금액은 무료입니다 근데 오시기 전에 오시기 전에 오시기 전에 연습 좀 하고 와야 돼요 사이트에 보면은 돈 받고 하는 데 있더라고요 금액 놓고 돈 받고 하는 데 들어가셔서 한번 보고 또 와서 여기 와서는 연습하고 발음하고 자세하고 판서 저처럼 쓰면 안 됩니다 칠판 딱 보는 순간 머릿속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몇 개로 갈릴 거다 이러고 나와야 됩니다 판을 그래서 딱 딱 갈라서 여기 앞에 이 정도 빼놔야 되지 여기서부터 쓰면 안 되죠 여기서부터 이 정도 빼서 몇 개 판으로 갈라서 어떻게 끊을 건가 자세는 어떻게 할 건가 그렇죠 그런 걸 이쪽에 인터넷에 보면은 그거 찍어서 올려놓은 분이 있더라고요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뭐 한번 와서 강의 시험처럼 똑같이 해 보겠습니다 인터넷 강의로 본 거하고 와서 직접 한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아무쪼록 올해 많이 뽑습니다 조금 더 힘내시고 마지막이 제일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말인가 시에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아침이 오기 전이 제일 어둡습니다 그때 무지하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힘들어요 그리고 한 10일 남겨놓고는 잠을 많이 주무셔야 됩니다 저도 여기서 강의하다 보면 도화기 빼기 가끔 틀립니다 왜냐 잠을 거의 안 자고 와서 그래요 금요일날 잠을 거의 안 자고 와가지고 여기서 문제 풀다 보니까 도화기 하면 등어리에서 땀 붙어납니다 왜 잘해야 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아무쪼록 잘하셔서 전부 합격하셔서 선생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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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